안녕하세요 터몽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점검이나 기체 예정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4일 내일 목요일 점검은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감 예정 이벤트로는 고난드 퀘스트 브람스 성과 레이드 이벤트 아스가르드 언덕이 있으니까 네 체력이랑 그 다음에 레이드 구슬을 잘 안배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고난드 퀘스트 잊혀진 도시로 탐색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생명 완료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핑크색 리본 장신구를 보게 되면 효과로는 정신력 30에 빛과 어둠 속성 저항력 30% 상승 그 다음에 물리마목 공격을 받으면 일정 확률로 아군전체 HP 회복을 해주는 특정 어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신력과 특정 속성력 조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비 강화 이벤트 용의 둥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정 장비를 선택하면 유니크 어빌리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다하, 오널도, 날개검, 스토이케아 부터 시작해서 임페르누 세이버, 진 임페르누 세이버, 절 임페르누 세이버 그 다음에 용의개활 저번에 이제 얻었던 장비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비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 유닛을 전투에 편성하면 특정 무게 유니크 어빌리티 특정 확률이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녀 아스트롤라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등장하게 되는 마빙의 라스웹 신성한 요새의 샤롤노트 이렇게 해서 총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유닛 보너스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칠흑의 반역자 퀘스트가 다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은 5월 14일 목요일 점검 종료 후부터 28일 점검 시작 전까지고 퀘스트를 통해서 완료하고 DX 소환 티켓을 얻으실 수 있는데 그 DX 소환 티켓으로 DX 박스 소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1, 박스 2, 박스 3까지 있는데 보상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리 이벤트 혼돈의 기원 다크 비전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14일 목요일 점검 종료 후부터 28일까지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기들이랑 무기를 강화할 수 있는 제작법을 얻으실 수 있는데 보게 되면 상당히 능력치들이 상당히 준수하기 때문에 거의 슈퍼트러스트급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얻어 놓으시고 강화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장비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유니커 어빌리티를 획득할 수 있으니까 유니커 어빌리티까지 챙겨 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픽업 소환인 빅마 라스웰과 신성한 요새 샤를노트가 새로운 신규 픽업 소환이 진행이 되는데 일본판 위키를 참고해 봤을 때 빅마 라스웰은 드래곤형 마물에 강한 얼음 및 반환 속성 극명경 체인형 한숨 무기 물리 딜러고요 신성한 요새 샤를노트는 적 전체 능력치 감소 공격력과 마력 그 다음에 얼음과 비속성 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 적용이 가능한 물리 그리고 마법 탱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에 등록이 되는 대로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월 14일 전공과 개최 예정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